주가가 막 떨어져요. 그럼 만약에 내가 천만 원에서 한꺼번에 다 사지 말고 또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? 분할 매수. 주가가 떨어지면 한꺼번에 다 사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매수하는 겁니다. 용기가 있으면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용기가 없으면 또 확신이 없으면 주가 떨어지죠? 다시는 안 올라오지 않을 것 같아. 용기가 없으니까 저가 매수를 못해요. 저가 매수 말이 그러시고 어려운 거예요. 용기가 있어야 저가 매수합니다. 같은 맥락에서 보면 워런 버핏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도 투자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더 나아가서 최악의 적은 자기 자신일 가능성이 크다 라고 말했습니다. 최악의 적은 자기 자신이에요. 사실 이것은 주식 투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평생을 살아와 보니까 평생을 살면서 정말 최악의 적 나 자신 같아요.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들은? 최악의 적, 나를 이기며 성공합니다. 주식시장에서 인간의 지식, 오히려 장애물로 작용합니다.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어요. 스웨덴에서도 투자 전문가 5명 또 원숭이가 1250달러의 판돈을 갖고 주식 투자 대결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. 누가 이겼겠어요? 원숭이는 상장에서의 이름에 다트를 던져서 투자 종목을 골랐어요. 뺑뺑이 막 돌아가면 다트 딱 던져서 꼽히잖아요. 상장에서의 이름 적어두고 그러고 골랐어요. 한 달 뒤 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투자 전문가보다 원숭이 성적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. 그런데 항상 그렇진 않죠. 이 정도로 투자 전문가와 그냥 찍어낸 거하고 오히려 그냥 찍어낸 게 더 높았다는 거 아닙니까? 또 한 사람 생각납니다. 워런 버핏하고 유명한 펀드매니저하고 SF500을 두고 10년 동안 누가 수익이 더 높은지 내기했지 않습니까? 그러니 당장 올 연말에 SF500 지수의 예상도 전문가들마다 다 다릅니다. 특히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일반인들보다도 훨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앞으로 몇 년 동안 강세장일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특히 내년에 대공황이 와서 주식과 부동산이 물거품이 될 거라고 해요. 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도 앞으로 폭락을 한다고 아니었습니까? 주식장이 금, 은 가성 앞에 사라고 하지 않습니까? 같은 책을 보고 같은 분야에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. 또 같은 대학에서 같은 교수한테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장에 대한 예상, 생각들은 서로 극과 극인 경우가 항상 매년 수십 년간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. 고드만삭스는 앞으로 10년 동안 S&P 500 연 3% 수익이 주라고 합니다. 얼마 전에도 다 말씀드렸죠? 그런데 야덴이나 UBS나 또 JPMO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연 11%의 성장을 해나갈 것이라고 합니다. 똑같이 공부한 전문가들인데 이렇게 다릅니다. 그게 바로 주식시장이에요. 주식시장은 예상이 똑같이 많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인데도 극과 극입니다. 요즘에 가장 뜨거운 AI에 대해서도 AI 거품이 곧 꺼진다고 합니다. 고품이 너무 크게 일어났다고 합니다. 그런 전문가와 또 그와는 반대로 AI 이제 시작이라고 합니다. 누구 말을 믿어야 하겠습니까? 같은 분야에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생각이 반대인 것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지수를 추정하는 이태부의 투자 중인데 이제는 대부분 아시다시피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S&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를 어쩌다가 뛰어넘는 수익률을 올릴 수는 있는 것이지 매년 이 지수를 넘어서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.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는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역시 여러분들을 미국 시장으로 안내를 한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미국 주식에 노후 대비 자금을 묻어두길 잘했다 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. 우리는 그런 시장의 기업들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세계 1등 기업들과 동업을 그것도 한 기업이 아니라 100개 500개 거의 시장 전체의 기업들과 동업을 하면서 기업들의 성장과 이익의 열매를 함께 얻는 우리의 노후를 함께하는 책임지는 믿음직한 기업들입니다. 전 세계가 약세장에 진입을 하더라도 항상 가장 빠르게 강세장을 향하여 튀어오르는 시장이 바로 미국 시장이었습니다. 그러니 앞으로도 다시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세계 1등 주식들을 싸게 사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.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무수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. 그 이유는 주가가 하락을 해도 다시는 원래의 가격으로 올라오지 않아야 무섭고 두렵고 내가 피같은 투자금이 날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? 주가가 떨어져요. 그런데 다시 원위치로 안 와요. 분명히 원위치로 안 온다 그러면 당연히 무섭죠. 투자한 걸 후회하게 되죠. 피같은 투자금이 날아가는데 그런데 지금도 확인을 했듯이 원래의 주가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뛰어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들은 2022년도 약세장에서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강세장을 이제 한 번 경험을 경험을 해봤죠. 그런데 이런 경험을 이번 22년도 약세장에서 작년 23년도 지금까지 계속 강세장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한 번 경험이 아니라 몇 번이고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아 이렇게 떠오르니까 기회구나 저감에서 기회구나 이럴 때 사두면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이제는 주가가 다시 떨어져도 처음처럼 그렇게 무섭지도 두렵지도 않을 것입니다. 결국에는 제자지로 다시 돌아온 후 먼저의 주가 그 가격보다도 더 높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다시 2022년도와 같은 주가 하락기가 온다면 첫 번째 경험보다 두 번째 경험을 하는 것이니까 좀 더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. 우리가 이렇게 함께 투자를 해나가다 보면 2022년도와 같은 하락장은 또다시 올 것입니다. 그때는 우리 모두 용기를 내서 무릎과 바닥 사이에서 부지런히 저감의 수를 합시다. 바닥에서 사면 더 죽겠죠. 그러나 그 바닥을 지나고 나야 몇 월 며칠 지수가 몇이었을 때 주가가 얼마였을 때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지 지나가는 과정에서는 지금 이 현재 오늘 현재가 무릎인지 바닥인지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. 자세히 자세히